과거에는 인기가 연예인과 관련된 수식어로 사용됐지만 최근 다양한 SNS가 발달하면서 인기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뗄 수 없는 수식어가 됐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인기에 집착하는 걸까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인기에 관한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요새 인기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황방연구처럼 인기가 많은 분도 계시지만 또 연예인들도 되게 인기가 많으시죠? 보통 연예인들 보면 소수만 누릴 수 있는 특권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람 자체가 근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또 뭔가 저희한테 알아봐주고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는 우리 하나의 본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인기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자연스러운 신경화학의 산물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인들이라든지 또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썼던 글 같은 거 있잖아요. 글을 보기만 해도 우리 뇌에서는 보상 중추가 활성화된대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리워드 센터라고 하는데 리워드를 받게 되면 뭔가 도파민이 더 분비되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네. 일종의 뇌의 신경망하고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정받거나 뭔가 심지어 찬양받거나 이럴 때에는 훨씬 더 기분이 좋아지도록 아예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 있는 사람을 듣고 그리고 또 인기를 얻고 싶어하는 게 우리 뇌와도 관련이 있군요. 그러면 심리학적으로 좀 인기 많은 사람들의 유형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사람들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듀크 대학교 심리학자였던 존 코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호감, 비호감 이런 걸 기준으로 사람들을 좀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네 가지의 유형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되고 싶은 인기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인기 수용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히 사회적으로 상황을 보는 눈이 탁월하고 또 다른 사람과 교감을 잘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 또 자존감도 되게 높고 그다음에 관계도 당연히 원만하죠. 두 번째는 소위 비호감이야 저 사람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유형은 거부배척형이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을 기분 상하면 화를 벌컥벌컥 내고 그다음에 이제 무례하고 공격적이고 이런 특성이 있는데요. 문제는 자기가 하는 행동이 문제가 있다는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만 모르겠죠. 주로 사람들은 피해를 많이 받고요. 세 번째가 재미있는 유형인데요. 인기는 있는데 비호감이에요. 이런 형을 양면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전략적인 그런 행동을 보이는데 자기한테 뭔가 이득이 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게 나이스하게 대하고 하지만 만약에 자기한테 중간에 뭔가 걸림돌이 되거나 내가 원하는 걸 얻을 때 방해가 된다 싶으면 상대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밟고 이런 스타일입니다. 좀 피하고 싶은 유형이죠. 그러네요. 마지막으로는 무시형이라고 하는데요. 불안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늘 긴장을 하고 다른 사람의 집단 사이에 끼고 싶은데 숙기가 없어 참여를 못하게 되는 그런 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아주 흥미로운 신조어가 하나 있죠. 인싸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네. 트렌드를 좀 잘 이해하고 타인을 해내기 좀 인기가 많은 사람을 뜻하는 말인 것 같은데 현대인들의 이런 주목받고 싶은 욕구를 드러내는 사례들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제 생각에는 SNS를 보면 보면 알 수 있죠. 팔로우 숫자가 몇 명이냐 아니면 좋아요 숫자 또는 하트 숫자 이런 걸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위 엄지성고로 좋아요 이걸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라는 곳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특히 20대가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자기가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특성들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SNS상 보면 먹은 음식이라든지 공연 본 거 이런 거 다 올리잖아요. 정말 사소한 일상까지 올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얘기할 때 SNS상에서 인증 행위를 한다. 하고 특히 타인의 인정이 됐을 때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분이죠. 대개 20대 4명 중에 한 명꼴로 SNS를 통해서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고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인정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정세대. 자기 일상을 인증함으로써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어한다. 그렇죠. 인정세대라는 말까지 들어봤는데 인기를 얻고자 하는 건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못 활용하거나 너무 지나칠 경우 문제점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특히 인기를 자기 지위를 높이는 데 활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뭔가 이렇게 타인에게 어떤 폭력적인 힘을 행사하거나 무자비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자기 인기를 올리려고 집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데요. 모두가 인기를 원한다라는 제목의 책을 쓴 임상심리학 교수였던 미치 프린스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 얘기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상당히 평등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DNA 안에서는 사람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나보다 우월한 사람, 반대쪽은 나보다 열등한 사람. 자기 에너지를 사람들을 분류해서 서열을 매기는 데 많이 활용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또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격성을 동원하는 그런 무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지도를 올리려고 일부러 자기의 어떤 경쟁자에게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한다든지 이런 강하게 발언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요즘처럼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힐 때는 나라 중에서 좀 지배적인 나라 위치에 있고 싶은 나라들이 약속을 침범하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요즘 뉴스에서 가장 논란인 그런 게 떠오릅니다. 가수 정준영 씨의 불법 성관계 유포 동영상 이게 떠오르는데요. 여기 가수 정준영 씨 역시도 좀 유명한 연예인이잖아요. 이런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서 인기를 좀, 자신의 인기죠. 인기를 활용해서 지위를 좀 활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참 놀라운 그런 일이었죠. 정준영 씨하고 카카오톡의 단체 대화방에 있던 사람들을 특성을 좀 제가 살펴보니까 제 생각에는 자기의 성인 성격 이런 게 좀 강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나르시스트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나는 되게 우월하다. 이런 의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은근히 다른 사람들이 어떤 열등한 모습을 보이면 되게 즐기는 그런 게 있겠죠. 다른 사람 배려 전혀 안 하고요. 실제 정준영 씨는 2016년에도 불법 촬영 혐의로 그때 기소가 됐었는데 나중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죠. 그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나는 뭔가 내가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구나.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이후로 비정상적인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또 그걸 더 나가서 그걸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고 이런 걸 하게 된 거죠. 연예인은 사랑을 많이 받게 되면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권력으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입장 같은 걸 잘 생각을 하지 않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인기가 많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듣네요. 반면에 또 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내 인기가 언제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늘 있을 것 같은데요. 빛과 그림자죠. 정말 이게 어떠냐면 특히 인기가 수명이 짧은 팝 아티스트 같은 사람들이 주로 그런 걸 느끼는데 되게 고독과 무적제, 약물 이런 거 유혹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무대가 다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텅 빈 무대를 보면서 공허하잖아요. 그 사이를 약물과 술 이런 것들이 채우게 되는 거죠. 마이클 잭슨이 2009년에 숨졌을 때도 사실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졌고요. 또 1977년에 엘비스 플래시지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사실 정말 엄청난 그런 공포죠. 인기를 잃어버린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인기 있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몇 가지로 좀 추려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미국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교 연구진이 봤더니 인기 좋은 사람들은 뇌 자체가 되게 미묘한 사회적 신호를 잘 캐치한다고 해요. 그리고 되게 협업도 잘하고 그다음에 규칙도 잘 존중하고 이타적이라고 하죠. 앞서 어렸을 때 인기 있던 사람이 성인이 돼서도 인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호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설명해 주신다면 저도 알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일관성 있고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말만 번지러워하는 것보다는 일관성 있게 그런 이타적인 행동을 보이는 게 좋겠죠. 두 번째는 이게 사람들이 긍정적인 대화를 많이 할수록 호감을 얻는다는 결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한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대화를 주도하라. 이게 두 번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화법 중에서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다른 사람 얘기할 때 보면 중간에 말자 끼어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대 이런 식으로 자꾸 끼어드는데 근대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꾸 기분이 안 좋아지게 되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 말은 잘 듣고 듣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내가 어떤 의견을 가진지를 추구하는 형태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보다는 그리고의 심리학으로 대화를 하라. 그리고요. 알겠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그냥 외적인 매력에서 오는 그런 인기보다는 호감 가는 성격에서 오는 인기가 좀 더 오래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후자의 인기를 좀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미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생강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